이번에는 3절과 4절을 알차는데 앞에 1, 2절에서 어떤 의미에서 시초를 통해서 세심, 즉 마음을 신는 거죠. 세심을 통해서 영안이 열린 거죠. 영안이 열렸는데 이 영안을 통해서 변화를 볼 수 있는 눈이 확 열린 거죠 그래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3절을 보면 이 영안을 통해서 천의 도를 밝힐 수 있는 힘도 있고 백성의 사연들, 여러 가지 사연을 살필 수 있는 눈들이니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세심을 통해서 눈이 열려가지고 참치를 얻었다면 그걸 통해서 개인이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공부하는 이유는 자기 수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최고죠.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까 최인철 교수처럼 이렇게 프레임이 넓어야 돼요 프레임이 넓으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프레임이 넓힌 것은 숭덕이 광업이라고 했듯이 바로 자기 자신의 뇌적 숭덕이 되야만 이 숭덕은 뇌적인 문제니까 숭덕이 되야만이 광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숭덕을 하는 방법은 세심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명어천도는 천도를 밝히는 거지만 천도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심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도는 자기 마음이 있는 거죠 부처님도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은 내 마음이 있는 거죠 밖에서 찾는 것이 자기 속이 찾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참 진리인 하늘의 도를 밝힐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거예요 눈이 열린 거죠 그러되니까 바로 이 숭덕과 똑같은 거예요 세심이 그러니까 자연지 뭐냐면 이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니까 백성의 모든 사연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 마음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건 외적이지 이건 내적이라면 외적이죠 이 내적이라면 외적이 이렇게 열리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그 사람의 덕이 아주 신명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덕이 아주 신명해지는 거예요 자기 덕이 자꾸 신명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자세가 되니까 끝내는 없이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덕을 밝히고 그걸 통해서 많은 백성들의 사인을 살펴가지고 그걸 구제해 주려고 배려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덕은 점심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 큰 원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죠 이건 세상은 세상이 어떤 식으로 되었냐면 이게 모든 우주는 물리학적 가장 기본이 아니라 파장인데 이 파장이라는 것은 물리학의 가장 기본 이론이에요 이게 모든 존재야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다들합자인데 합포라는 것은 수렴하는 기구예요 이건 수렴이에요 수렴 이건 확산이죠 열벽자 다들합 열벽자인데 이거는 확산이에요 확산 양기지 이건 양기죠 이런 기구 그러니까 이렇게 확 열었다가 극장은 또 닫고 열었다가 또 닫고 이러면서 세상이 변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역에 11장에 또 오가는데 시초점의 이야기처럼 나오다가 그 다음에 세상을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힘의 원리를 보면서 그걸 통해서 세상이 지금 굴러가고 있구나 하는 걸 갖다가 큰 틀의 시야가 열리는 거지 바로 4절에서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분야의 공부든지 그건 어떤 또 종교의 공부든지 참성과 명상을 통해서 자기 내적 의식이 밑바닥에 이르면 이를수록 세상에 있는 장가지가 전부 다 마치 고구마 줄기, 감자 줄기, 감자 끌려오듯이 그 많은 사형과 이유들이 근본적인 논리 속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의 논리 속에 딱히 태극이라면 비에꼬나 태극이라고 하려면 이건 음향 논리인데 이 속에 전반적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시야가 형성이 되면 세상을 보는 단순한 눈 때문에 어떤 상태를 보더라도 직관적으로 느끼는 기름 개념의 눈을 정리할 수 있는 해안이 자꾸 되는 거죠 그래서 명상 참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통해서 그걸 한번 볼 수 있죠 세심이 되어서 뭔가 눈을 내서 그렇기 때문에 시 띄우고 시는 딱 하나인데 이로써 이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일은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1, 2절이죠 1, 2절에 이러한 세심을 통해서 심명이 밝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은 마음이 떼기 때문에 명어 띄우고 천지 띄우고 도이 띄우고 차로 띄우고 민지 띄우고 하늘의 도에 밝힐 수 있고 하늘의 도에 밝아지는 거예요 밝히는 게 밝아지는 거예요 자꾸 하늘의 도가 저절로 밝아지는 겁니다 하늘의 도에 밝아지고 이것은 뭐냐면 세심을 했기 때문에 세심을 했기 때문에 세심을 했기 때문에 저절로 밝아진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도에 밝아진다는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할 욕조가 아니에요 하고자 할 욕조가 없고 마음이 세심이 되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지면 저절로 밝아지는 거죠 왜? 원래 하늘의 이치가 내수가 있었던 건데 그게 자꾸 때가 끼여가지고 먼지가 끼이는 건 몰랐는데 자꾸 마음이 맑아지니까 그냥 자꾸 돌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명어 천지도예요 저절로 밝아지는 거예요 자꾸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수가 하나님 계시고 부처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눈이 열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따뜻하게 변하는 거죠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바라보듯이 그러니까 차로 띄우고 민지고야 백성들의 이 곽자는 연고 곽자 사연들이죠 백성의 삶 백성의 사연들 연고들이 전부 다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열려 그냥 백성들의 연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니까 마음이 하나님 마음 부처님 마음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의 희노애락의 아픈 사연들을 전부 다 훤히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흥띠우고 심물하여 이때 심물을 일으켜서 이때 심물은 저자 같은 경우는 식기 점대 거북이나 시초점 점대 이런 마음 같으면 점대를 일으켜도 그 점에 나오는 결과는 바로 하늘에 하는 목소리고 하늘이 내인데 제시해 주는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죠 점대는 내가 가끔 노렸지만 도 내가 미처 모르는 세계는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에 점대가 안 내준다는 게 바로 심물을 일으켜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분은 이런 마음이 됐다면 심물은 심물은 이게 바로 시초점이지만도 다른 해석은 뭐냐면 그 난관을 사람의 사랑에 어떤 난관이 있기 때문에 연구하는데 이 세상 백성들이 연구를 한 것은 어떤 난관은 어려움인데 그 난관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신비로운 물건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열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참고적으로 이해됩니까? 시초점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어려움과 지금 여기 가물을 써 가물이니까 단장 물 좋은데 우물 파 예를 들자면 안그라마 바다 물 정수를 하든지 어떤 식이든지 신비로운 물건을 일으켜 가지고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사랑이 강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자식의 사랑이 강하니까 아무것도 없이 반티에다가 간장 하나 갖고 팔아 가도 애는 먹이 살려 갖고 산에 가서 나물에서도 가서 먹이 살린 것처럼 신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연적 신물이 그게 바로 신물이라는 거예요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물건은 신물이라는 거예요 시초 정도 되지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참고할 만해요 그 다음은 뭐냐면 이 띄우고 전민 띄우고 용하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시초점의 결과나 또는 아까 의무를 파듯이 하듯이 백성들에 앞서 가지고 리더가 돼서 그걸 쓴다는 게 바로 전민용은 리더의 자세 리더 지도자의 자세 지도자 민 전민 백성들에 앞서서 그러한 이치를 사용해 그러한 이치를 사용하는 거죠 백성들 앞에서 그래서 성인이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인이 가야 되니까 성인이 2차 띄우고 재개하여 이 띄우고 신명 띄우고 기 띄우고 덕부인자 이기도 좋죠 이러한 마음으로써 끊임없이 마음이 하천의 하늘의 도가 내 속에서 밝아지고 백성들의 모든 사인을 살펴가지고 그래서 신물을 일으켜서 백성들에 앞서가서 쓰면서 백성을 구제해 주는 거죠 구제해 주는 그 성인의 그 마음으로써 이런 마음으로써 백성들을 끊임없이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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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는 이런 마음으로써 재개하는 거예요 재개 이 재개란 말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데 재사진을 또 재개하는데 이 재자는 어떤 거냐면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는 재자입니다 자기 뇌적 아까 뇌적의 뇌적 이 재자는 자기 마음을 깨닫아요 마음을 자기 바로 뇌적으로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말에 추자추자 나오지만 걔는 뭐냐면 이 경계와 재자는 이거는 바깥 때 행동을 조심하는 겁니다 재자는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늘 유지하려고 하는 공부고 겟자는 자기 행동을 함부로 하자는 겁니다 행동을 그래서 소위 성인이라는 지도자가 되면은 끊임없이 마음도 계속 수련을 해야 되고 행동도 바로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한다는 자기 절제라는 절제야 겟자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절제력입니다 절제력 겟자의 힘이서만이 재개가 되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그것으로서 써있다 그것으로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덕을 신비롭게 밝히는 거죠 그것으로서 그 덕을 신비롭게 밝히는구나 이 마지막에 부자는 이제 감단사예요 이 신명 이 신명 기 덕부인죠 그래서 그 덕을 신비롭게 밝히는구나 이렇게죠 자기 내면의 덕이 신비롭게 밝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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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 세상 사람들한테 베푸는 마음이 넓어지고 자기 자신은 굉장히 여유롭고 풍요로워진 거죠 이게 바로 동양사상의 공부 동양사상은 바로 육아공부는 로장공부 전부다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걸 하고 싶어하는 거죠 끊임없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재개해서 그 덕을 갖다가 신명세를 기해서 그 다음에 베푸는 거죠 그 주자는 어떻게 봤나 신물은 신물은 위뛰우고 시위라 주자는 이걸 갖다가 신물이 한 것은 시초점이나 거북조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각의 사람들은 이건 주자의 관점이니까 일각이 해석하는 사람들은 신물을 어떻게 하냐면 그 역경이 졌을 때 가물었을 때 우물을 파주고 비가 넘어왔을 때는 톡투를 내주고 백성들한테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와 활동을 하는 것이 신물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해석이 두 가지 이건 주자의 해석이니까 요즘 땅 많이 파지나 전부의 돈대가 파자는 땅 파는 게 그 전부다 신비로운 물건 똑같다는 거죠 감히 관정파가 좀 물 끌어올리잖아 바로 그런 것 아까 설명한 게 제계단 설명이 지금 주자가 하는데 딱 맞는 거예요 뭐야 다면 띄우고 담자 맑을 담자 맑을 담자 맑을 담자 다면 띄우고 순살 순자 순일지 띄우고 위제야 담자 맑을 담자 고의로울 담자 마음을 맑게 하는 거야 연자는 전미사예요 이 연자는 전미사인데 앞에 있는 말을 의성어 의태일을 만들어 그런 모습 담담한 모습이죠 아주 맑은 모습 그러니까 아주 그 마음을 아주 맑게 해서 순일 순수하고 한결같이 하는 게 제자라 제자 넷째 문제 내면에 바로 마음이 내면을 아주 맑고 순수하게 해서 한결같이 하는 거 그게 바로 제야 그 다음에 숙연 띄우고 경척지 띄우고 위 띄우고 숙자는 고의로울 숙자 음숙할 숙자 숙연은 아주 의젓하게 몸의 자세를 아주 어듯하게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기 몸을 의젓하게 해서 그 다음에 경척 항상 잘못되지 않을까 알고 놀라기나 조심하는 거 놀랄경 조심할 척자 놀라고 조심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걸 개라 그럽니다 외적이죠 두려울 척자 도심할 척 두려울 척자 이거는 외적이에요 외적으로 내면은 죄를 하는 거고 외적으로는 죄를 하는 거에요 제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명 띄우고 천도라 고지 띄우고 신물지 띄우고 강이요 명도 에 밝아질 이게 명도는 이때 명도는 뭐가 되든지 명어 앞에 명어 도인데 어떤 시각이 딱인 거 Raceicity 천도를 밝힌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명어도 명어천도에 밝아지는 거죠 저절로 내 속에 있는 천도가 밝아지는 거죠 천도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의 참성이나 명상 수양을 통해서 마음을 가지만 원래 내 속에 내장하고 있던 신성이나 영성, 자수성이 밝아지는 게 바로 명천도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알게 돼 무엇을? 신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알게 돼 자연지 눈이 열려서, 해안이 열려서 신비로운 물건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지혜가 열린다는 거죠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신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신물을 일으킬 수 있는 지혜가 열린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찰띄우고 민고라 백성들의 연고를 살필 수 있어 눈이 넓어져요 눈이 넓어져니까 자연지 백성들의 고통받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그런 사연들을 살필 수 있습니다 고 띄우고, 지기 띄우고, 용지 띄우고, 불가 띄우고, 부류 띄우고, 이계 띄우고 기십니다 그러므로 알게 돼 그러므로 알게 돼 무엇을? 그 스임새가 바로 백성들의 연고를 살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 연고에 맞게끔 행동을 하는 스임새가 말이죠 그 용이, 그 스임새가 그 계기선인데 거기 있잖아 하면 민이 접혀요 거기 있잖아, 기는 백성들 말이에요 백성들의 앞서서 여러 가지 안으면 안 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니까 바로 백성들이 정말 필요한 걸 갖다가 그 백성들의 앞서서 여러 가지 안으면 안 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열렸으니까 내면에 그걸 보이는 거죠 그리고 상대에 대한 배려심, 상대에 대한 사랑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바로 이게 시 1호 이 때문에 부작 띄우고, 자기 띄우고, 복서 띄우고, 교인하고 자, 자기 복서 이 자기 복서를 갖다가 이 아래 해석한 것은 뭐냐면 복서를 만들어 사람을 가리킨다 했는데 복서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이 선생님이 커피를 갖고 자기를 했다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을 치지 않고, 점을 쳤어 이 말이죠 점이라는 자기를 해서, 점이라는 행동을 해서 이 말이죠 자기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복서라는 점이라는 행위를 해서 이 말이죠 자기는 자기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 점치는 행동을 하여서 그래서 그 결과를 갖고 사람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교인 교인은 사람을 가리키니까 이 자기는 점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만드는 게 아니고 시초점이나 점을 쳐가지고 점이라는 자기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 가리켜주는 거죠 이 띄우고 어차 띄우고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서 즉 이러한 마음이죠 이러한 것으로서 제게 아니라 뇌적게 외적게 일라여 이고 띄우고 그 점이나 그래 순수한 뇌외의 육체로서 내 몸으로서 그 점을 갖다 상고해 생각하는 거죠 그 점격의 결과를 가만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 띄우고 기심 띄우고 신명 띄우고 불치가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신명 불치가요 너무 신비롭고 밝은데 예측할 수 없게 해서 다기도 못해 예측할 수 없게 해서 그래서 예측할 수 없어서 그 마음으로 하여금 신명하고 예측할 수 없어서 그래서 여 띄우고 귀신지 띄우고 능띄우고 지아요 마치 귀신이 미래를 알 수 있는 것과 같아 귀신이 미래를 알 수 있는 것 같이 자기 내면의 신명이 밝아지니까 저절로 그러한 논리의 결과가 이야기가 이치가 떠오르는 거지 바로 자기 속에서 그래서 점을 치지 않아도 지름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지름할 수 있는 것과 마치 귀신이 미래를 알 수 있는 것과 같아 귀신이 미래를 알 수 있는 것 같이 자기 내면의 신명이 밝아지니까 저절로 그러한 논리의 결과가 이야기가 이치가 떠오르는 거지 바로 자기 속에서 그래서 점을 치지 않아도 지름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이렇게 이렇게 그 덕이 신비롭게 막 발전되니까 뭐냐면 이 주역이란 64개 384개 갖고 있는 기본 원리의 리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린 게 사절 이야기입니다 복잡한 세상을 단순화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논리의 틀이 열린다는 거예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이색이 어떻게 돌아왔냐 그 세상은 시골은 이런 까닭으로 이러한 신명이 밝아진 까닭으로 까닭으로 합포를 위지 띄우고 그래 합포는 다들 합자입니다 다들 합자 위지콘이고 벽코를 위지콘이야 여는 것을 열벽자 여는 것을 위지콘이야 이 세상은 지난번에 초를 예약하면서 그런 건데 이게 양요고 이게 음요라 이러는데 이것이 끊임없이 이렇게 이거는 열어가는 건데 세상은 열어가는 거고 이건 닿는 건데 닿는 건데 이 닿는 것이 있어야만이 닿는 것이 있어야만이 여기에 돌아서 새로운 기운이 나오는 거죠 여인이 자기 기운의 남자 기운을 받아 닫아가지고 새로운 생명체를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기운을 담는 것은 곤의 기운이야 곤이 땅이 상기야 땅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 닫아가지고 거기서 마음으로 길러내거든 바로 땅은 곤은 곤은 땅을 상기야 안 돼 곤은 땅인데 땅이 하늘의 기운을 받아 닫아가지고 그 가운데 동물이고 식물이고 다 키움을 길러내잖아요 반면에 벽호 여는 것을 위직원이야 여는 것은 끊임없이 확장시키는 거야 닫아가지고 마지막에 닫아서 열리지 않으면 불의 콜이 되는 거죠 완전히 없어지는 거니까 불의 콜이 안 되고 다시 새로운 생명체가 계속 확장돼 가는 것이 여는 것이 돌아옵니다 그것을 위직원이야 그러니까 합호와 벽호가 여기 도로랑 가장 기본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1장에는 제천성상이고 제천성상이고 제지성형이다 이게 나오죠 하늘에 모든 상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하늘이 있고 땅은 그걸 받아가지고 모든 형상을 이루는 것에 기운을 갖고 있는 거죠 이 1장에 나오면 똑같은 거에요 똑같은 게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은 이게 벽의 기운이에요 벽의 기운은 이렇게 열어가는 거죠 쭉 열려가는 게이고 그 다음에 닫는 것은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파장이 이렇게 된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파장이 된 거죠 그래서 1합 띄우고 1벽을 위지 띄우고 한 번 다 떴다가 한 번 여는 것을 변화해요 이게 이렇게 돼서 변화해요 이게 변화야 끈이 변하는 거야 광래 띄우고 불궁을 위지 띄우고 이렇게 해서 끈임없이 가고 오는 거야 파장이 계속 가고 오는 거야 이게 바로 통이야 그러니까 변이 없으면 통이 안 되고 통이 없으면 병이 안 돼요 변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통하게 되고 통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변화가 오는 거죠 변통은 같이 가는 겁니다 변이 없으면 통도 없고 통이 없으면 변도 없어요 변통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주가 돌아온 큰 기원의 변화 속에서 현을 래 띄우고 위지 상이요 형을 래 띄우고 위지 띄우고 귀요 형은 드러날 형자예요 이 현은 뭐냐면 드러난다는 것은 미래지향 쪽으로 지금 영천에서 상주까지 고속도로 타고 왔는데 영천에서 상주까지 고속도로를 냈을 때 고속도로를 내기 전에 설계도예요 설계도 도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상이야 상호를 드러내는 거야 위상이야 그러면 여기서 산도 있고 터널도 있고 막 이렇게 가네 실시하면 그러나 그거 없이 상을 만드는 거야 그런데 형을 래 위지가 그걸 갖다가 고속도로를 완전히 만들어서 실제로 형태가 드러난 거예요 형이 형이 드러난 건 요거에 하나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렇게 고속도로는 도구가 된 거지 요게 바로 형을 래 위지 래 위지 키라는 거야 형태는 어떤 아이디어 창조 그러니까 설계도 같은 것이라면 기능 고속도로 실제로 만들어간 형태를 만들어낸 게 바로 형이에요 그건 그렇게 있잖아 뭐냐면 형태가 드러난 거 형태가 드러난 거죠 상주 고속도로 재산성의 관례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는 제이 띄우고 용지를 위지 띄우고 이러한 형과 현 현과 형을 갖다가 흐름을 딱 보고 난 다음에 모든 상황을 고기에 딱 맞게끔 이 재자는 제이 용지라 한 번 고속도로 만들다 보니까 다른 데도 적용시켜서 고기에 딱 맞게끔 명천에서 만약에 저쪽의 여수까지 간다 그럼 여수까지 가는 것도 또다시 고기에 딱 맞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제자입니다 한 원리에 제자를 또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용지는 바로 형과 형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논리를 통해서 끊임없는 변화의 제를 통해서 새로운 물건 용을 갖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위지법 이거는 바로 기원이 되겠다 바로 형과 형이 기본이 돼가지고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 들을 거야 그게 있기 때문에 제2용지라는 승리야 그게 기준점입니다 기준점 그게 바로 법이야 위지법이야 보상이야 마지막에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논리가 왜 필요하냐면 이 근본적으로 근곤의 변화의 원리의 핵심이 뭐냐면 이용띄우고 출입하여 미남띄우고 용지를 위지되고 위지나 출입은 살아가는 거 사람이 살아가는 거 바깥에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사람이 살아가는 건데 출입하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출입하는데 가장 이롭게 사용을 해가지고 그런 논리들이 근곤의 법칙이 바로 삶 속에 적용돼서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잘 이롭게 써서 모든 백성들이 됐어요 미남이니까 다 함자는 다 함자 모두 함 다 함자 백성들이 모두 백성들이 모두 그러한 위치를 쓰는 것 그것을 위지시라 신비롭다는 거에요 여기서 신비롭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일상적인 삶이 잘 풀려가는 것이 신비로운 거에요 모든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평범한 내가 오늘 상주에서 영지까지 왔다 갔다 했잖아 고스포 타고 그러듯이 이렇게 내가 평범한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러한 결과를 편안하게 이의롭게 쓰는 것이야말로 가장 신비로운 모습이에요 지도자는 바로 그런 걸 통해서 깨달아가 전민 백성들이 앞서 계속 그걸 풀어주면 백성들은 모두 그걸 이의롭게 쓰는 것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신비로운 모습이란 게 신비롭다는 건 바로 이 삶의 지금 이 현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 가장 신비로운 거에요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 우리 신비를 아는 거니까 신비가 한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눈앞에 펼쳐진 이 삶 속을 보면 우리 신비를 느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거는 백성들이 전부다 삶에 이용해서 즐겁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신비로운 거죠 그걸 지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빙추어 주자의 포니 한번 볼게요 합벽은 동정지 띄우고 귀하니 다들합 열벽자는 동정 동원 열벽자고 고요로울 정자는 다들합자요 닿는다는 것은 고요로움을 들어가는 거고 연다는 것은 움직거림으로 확산되는 거니까 동원 움직거림이 확산되는 거고 정은 고요로움으로 수렴되어가는 거죠 그게 귀야 귀는 틀기자 기계기자니까 고려한 틀이야 틀 동정이 움직거림이 틀이야 학과 벽은 어떤 기계 같은 틀이야 공식 틀이야 기계 같은 모습이야 틀은 틀기 배틀기 기계기 기믹이 다 되거나 어떤 틀이야 틀 형식이야 천은 띄우고 곤자는 유정이 띄우고 동의하시라 참 재미있는 말인데 먼저 곤자라는 말한 것은 곤이라는 것을 말한 것은 먼저 곤이라는 것을 말한 것은 이 곤이라는 것을 먼저 말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유자는 말미암울자 정으로 말미암아서 움직거림이 된다는 거예요 우주가 빅뱅에서 시작된다 빅뱅도 이전은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러나 그 빅뱅 이전은 추측적으로 뭔가 고요로운 상태 정의 상태 정에서 빅뱅이나 동이 시작됐다 똑같은 거죠 모든 존재의 근원은 정을 근간을 해서 정을 발미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움직거리 나왔다 이렇게 일반적인 생각이 때문에 주자들이 이렇게 본 거죠 곤을 먼저 말한 것은 동이란 것은 정을 토절해서 나왔다 이렇게 봐요 먼저 빅뱅도 빅뱅 이전은 뭔가 정이라는 색이 있어 빅뱅이란 동이 티에 나왔던 거고 근곤띄우고 통변자는 화육지에 띄우고 공유해요 근과 곤 그 다음에 병과 통 곤이 있어야 곤이 있고 근이 있어야 곤이 있지 이 근곤은 홀로 작용을 못하거든요 또 변과 통 변이서 통이 있고 통이서 변이서 이거 혼자서 못해요 이 가치가 같이 한짝이 한짝 짝이 한짝 이것은 뭐냐면 화육지에 띄우고 공이야 화는 생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이 여기서 곤에서 이게 만약에 이 근계가 있고 곤계가 있다면 이 근에서 세력과 생하는 거 이거는 화예요 화 화는 지금 풀에서 꽃이 많이 피는데 꽃이 보면 이 풀에서 풀인데 분명히 어느 날 순간에 보니까 풀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다른 모습이 보여요 이 꽃이요 푸른 풀인데 그 화자라는 것은 풀에서 전혀 다른 모습이 등장한 거예요 화알화자 풀이 변해가지고 만든 꽃이요 그러니까 화알화자죠 이 화자는 완전히 변했다는 거 화는 완전히 변한 거죠 그래서 바로 기른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이 나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자꾸 자라게 해주는 게 육이에요 변화가 시작된 시작된 변화를 계속 자라게 도와주는 게 기를륙자 기를륙자 애가 태어난 건 화야 의자 속에서 그리고 그 애가 자라게 도와주는 건 육이야 화요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이 바로 건곤변통 속에 있다는 거야 화육의 공야 현상 띄우고 현기자는 어떤 현이 먼저 상의 기운을 현상이 상이 드러나고 기운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생물지 띄우고 찾으라 생물이 생겨난 차례야 먼저 어떤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현상이란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현기가 된 거야 다시 말해서 영천을 상주하는 고속도로가 하나의 설계도가 있어가지고 그 설계도 이해가지고 다양한 현실에 맞는 도로가 만들어진 거지 바로 현기야 이게 바로 모든 생물들이 흘러가는 차례야 이치가 그래야 제천성성하고 제지성형이라 하는 말도 그래야 하는 거지 법이란 것은 아까 제이용지 라는 건데 딱 상황에 맞게끔 재단해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끔 도를 만들어가 백성 승리하는 거지 제이용지 그거는 법이한 것은 성인 띄우고 수도지 띄우고 소요 성인이 도를 닦아가지고 하는 바야 딱 성인이 도를 닦아서 밤이 맑아져서 해안이 열린 상태라야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야만에 그런 흐름을 다 읽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인이 도를 닦아서 도를 닦아 내면이니까 내면이 도를 닦으면 마음이 확 밝아져서 세심의 상태에서 마음이 밝아져서 해안이 딱 열려서 하는 바야 이 띄우고 신자는 그리고 신자라는 거 신비롭다는 것은 백성 띄우고 자연지위 띄우고 이런 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들이에요 신비롭다는 것은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나날이 쓰는 것이야 삶의 현상 자체가 신비로운 거야 백성들이 자연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아주 부드럽게 있는 그대로 아주 자연스럽게 일용 나날이 쓰는 삶의 이 현상이 바로 가장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창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평상심으로 졸어란 말이었거든요 일상이 바로 졸어래 일상 그러니까 일상사는 이게 바로 도판이에요 도판 번호 이 도판 속에서 그 사람의 행동 은행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죠 아 저 사람 저랬수록 알 수 있는 거죠 왜 사람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현실의 이 도판을 아니면 알 수 없거든 바로 이 도판 속에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신비롭다는 것은 평범한 일상이 펼쳐진 이 삶이 바로 신비로운 현상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신비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4장을 끝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